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솔사이어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솔사이어티는 트럼프 민코인인데 여기 보시면 메이크 아메리카 디자인 어게인이라고 되어있죠 더 펌프 폴 트럼프인데 트럼프 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140만 달러의 모금에 성공을 했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 상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11월 5일이라는 기준이 얘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는 안하고 있는 거구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3800개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자 솔사이어티는 트럼프 밈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거 잠깐만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0배가 될 솔라나 밈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100배가 될 솔라나 밈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솔사이어티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은 새벽 1시 54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후에 방송을 찍는 건데 시차가 약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클레임할 시간은 안 뜨고 있는데 공지가 뜰 겁니다 실시간으로 좀 기다리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는 편 권장드리고요 자 폴리마켓에서 트럼프는 57% 그리고 해리스는 42% 지금 정말 하루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15%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9500만원 지나가고 있고요 1억을 찍었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눈치장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솔사이어티는 기존에 상장이 11월 4일이었는데 연장이 됐어요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11월 4일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원래 선거 직전날로 잡으면 상장빔이 안 터질 수가 있으니까 11월 5일로 미룬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업종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제 상장을 했다고 하면은 눈치장세 때문에 빔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미룬 게 업종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억 개의 솔사이어티 토큰이 소각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빔이 좀 터질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울은 솔라나의 약자라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솔라나 ETF가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대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솔라나 ETF는 10월 26일에 상장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승리에 대한 콜 옵션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정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솔라나 ETF도 빠른 속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솔라나는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나서 40%가량 상승을 했고요 자 이 솔사이어티 자 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덱스는 탈중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4만 퍼센트 만 퍼센트 이러한 상승이 정말 가능한 곳이에요 하루만에 이렇게 터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몇 십만 퍼센트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장빔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10만 퍼센트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0만 퍼센트니까 천배가 되는 계산이거든요 만원 투자하면 천만원 되는 거고요 10만원 투자하면 1억 되는 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하루만에 이런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그래서 만원 투자했다가 정말 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액투자 권장 드리고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저는 고액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비상장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 권장 드리고요 지금 현재 막차이고 정말 몇 시간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라도 탑승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장빈 맞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좀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 초대시켜 드려서 같이 대응하실 수가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이기 때문에 이 클레임이 남아있어요 클레임을 잘해서 매도를 해야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클레임을 하는 게 운영진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레이디움에 상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이라서 메타마스크는 지원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갑이 메타마스크밖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팬텀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메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메타마스크는 솔라나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드셔야 되고요 메타마스크로는 솔라나 밍코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클레임 시간이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운영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웹사이트를 좀 주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디테일한 거나 시간에 대해서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실시간으로 공지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트럼프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대응 같이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메타마스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꼭 같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펌핑이 나온다고 해도 고점에서 매도를 잘 쳐야겠죠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정말 제가 좀 많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자가 폭주를 하고 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너무 늦어지시면 연락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